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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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꼬마 아이가 열두 발 산모를 돌린대요. 한 번 보지요. 기가 막혀요. 뭐 저 정도면 아주 참 잘 돌리고 수준급은 없다고 봐야 돼요. 아이가 다른 걸 바꿔서 할까? 좀 안거리잖아. 이걸로 할까? 다구 이걸로 하면 안 밟히잖아. 그렇지? 여기. 여기 다 물이 되시잖아. 단호제가 시작되면서 그때 단호를 보더니 농악하시는 분들 하는 거 유심이 되더라고요. 성모 파는데도 모르잖아요. 농악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. 이거는 문구사의 두꺼운 종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벌면 그 안에 이제 고관용도. 코스톤인데 약간 이제 여기를 깎았어요. 그게 그 수료증이에요. 그게 그 수료증이에요. 네, 이게 그 수료증이에요. 엄마 장구 잘 쳐요? 그리구요. 에이. 아이,inea. 엑시를. 에이. 메인 아이들. 깜빡 오늘 여름을 들었단 맞으세요. 어 엄마 이거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을 다시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살면서도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창녀가